동두천시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 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본인 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것입니다.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